승리 아니다 법사 가죠 법사 제우탄 던질게요 자 들어오세요 중 쳤어요? 아니요 지금 라인 정리하고 있어요 자 준비해요 15초는 개뿔 10초도 충분하네 보스 강패 2명 있으니까 그냥 조져버리네 나 피 50% 한 번에 날아가는 거 보고 뭐야 저거 아무리 폭탄 댐증이 있어도 저 폭탄 댐증에 그거예요 헌터예요 헌터? 네 헌터 헌터니까 댐증 최소 50%라는 건데 댐증 최소 50%요 거기다 3택 포션 무차내뛰는 거지 딜이 주로 울겠다 진짜 고인물들 밖에 없어가지고 와우 진짜 녹여버리네